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오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부의 인생과 자식농사에 대한 제3자의 특별한 관찰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국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걷는 인생의 길에서 하나의 좌표이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데 많은 교훈을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청문회 관찰기입니다 대다수 부모는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다수의 부모들은 친인척이나 또 선후배, 직장 동료의 그런 아름아름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아이들에게 좋은 인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인턴한 경력을 거짓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인턴 기록을 정직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말을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입증해야 될 의문을 지는 일일 뿐만 아니고 만일 거짓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면 거의 영원히 남는다고 보면 되죠 조국 부부에게서 놀랐던 점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구분하길 수가 없을 정도로 강범위하게 기록을 조작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또 사실을 추진할 때 부모가 딸아이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진했을 겁니다 자식하고 앉아 가지고 거짓을 공모한 셈이 된 거죠 자소서 같은 걸 쓸 때 딸아이가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거짓된 것을 부모하고 같이 기록하고 그것을 자소서에 썼을 테니까 보통의 양식을 가진 부모라면 큰 배움이 없더라도 아이들에게 정직하라든지 또 남에게 배를 끼치지 말라든지 남을 배려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게 되죠 온통 인턴 기록을 거짓으로 도배하는 일을 하면서 딸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조국 후보권으로 나라가 혼통 시클벅적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가족은 이 의아를 불문하고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는 저는 조국의 딸인 조민 씨가 좀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거둬드린 데는 9월 5일 날 국내 신문에는 조국의 딸과 조민의 입시 컨설팅을 담당했던 교사 A 씨하고 주고받은 최근까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 조민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학금을 왜 받는지는 나도 몰라요 준대요 아싸 그 문장을 딱 내가 읽고 아 이 아가씨가 보통 아가씨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억울한 게 많지만 하나하나 밝혀 나가야죠 전 멘탈 정신이죠 멘탈 중무장 상태이니까 걱정 마세요 등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전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는 기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동시에 집안의 분위기가 지금 이런 상태겠구나 그러니까 조국 부부의 심적 상태가 아마 이런 상태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청문회 오전에 주강덕 국회의원은 조목조목 인턴 기록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법대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건법센터 인턴 학원 내용들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주강덕 위원 이야기입니다 서울대법대와 공익인건법센터에서 2007년부터 2012년 5년 동안의 인턴 활동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받았는데 그 자료 가운데서 조국 딸은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정병서류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을 대학을 넣기 위해 가지고 자소서라든지 영혼이 남는 그런 기록물에 거짓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죠 제 자신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인턴을 추순한 적은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이력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을 남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조국 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 딸아이의 생년월일까지 7개월 정도 당길 정도의 그런 의심을 사고 있을 정도니까 대부분 것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제가 두 부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거짓으로 아이들의 경력을 조작하고 그것을 근거로 고려대학교 부산대 의전원 심지어 서울대 의전원 1차 시험까지 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거짓을 아이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 떳떳하게 아이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이 상당히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완벽한 것하고는 거리가 참 먼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100%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가 그동안 세상을 향해서 내놓은 다양한 장밋빛 그런 문장들 주장들 의견들 같은 거 하고 현재 딸아이의 경력을 전부 거짓으로 이렇게 채색시켜 놓은 것을 비교하면 도저히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조국 부분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야심적으로 딸아이의 경력을 조작해서 입시를 통과하는 그런 비리를 수행한 공범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딸과 엄마와 아버지가 공범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광범위한 인턴 관련된 조작된 거짓 것을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대입이라든지 아니면 의전은 그런 지원수세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기어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기세이고 여당에서는 그를 두둔하기에 바쁩니다 멀쩡한 여당 위원들조차도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한 거죠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옳은 일이 있고 옳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정의가 있고 부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조국의 당돌함이라든지 당담함이라든지 뻔뻔함이라는 걸 보면서 저는 악함을 넘어서 사악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악함으로 상징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세상에 살게 되었음을 지극히 슬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악한 결정에 대해서 사악한 사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그냥 묵묵히 따라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